히선쌤 그거나 파일 좀 봤는데 이번에 학교 비품이랑 관련 양수증 처리한 게 왜 이렇게 많아? 어? 아껴 좀 쓰지 아 그리고 애들 체육대회 운영비 관련해서도 매일 좀 빨리 쏴줘 빨리빨리 보내줘야 내가 처리 좀 할 거 아냐 그거 보내드렸는데요 언제 보내줬는데? 저번 주에 보내줬으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냐 아